할렐루야, 메이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최리옥기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윗사람 내 형 아룸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느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미적을 행할 짓이다 모세는 앞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을 거라며 사명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명령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연약한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두뇌,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동행하시며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겠다고까지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살펴보면 입, 혀, 말이라는 단어가 14회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모세가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라고 언급한 것처럼 모세에게 연약한 부분이었을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10절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에도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과 함께 우리의 연약함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도바울도 사역하는 내내 자신의 연약한 육체의 가시를 위해 기도했지만 그 은혜가 내게 좋다고 답변만 들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사명과 함께 갑자기 없던 많은 능력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대개의 경우는 내가 가진 연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명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의 조건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그렇게 연약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입과 함께 하시며 하실 말씀을 가르치시겠다고까지는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능력의 강압에 여부를 떠나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거룩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모세는 계속해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수서라고 변명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노하십니다 물론 모세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쓰임 받기까지 80년이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은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왕자로 40년 전 무엇인가 이루어보려 도전했지만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좌절을 40년 동안 끌어안고 목자로서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예굽에서 왕자로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패 후 광야를 헤매는 40년의 기간은 그를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알기에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설득하지만 모세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기 어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시며 그의 형 아론을 동육자로 붙여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40년 전 애굽인을 처 죽인 사건으로 인해 크나큰 실패를 경험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물처럼 지내던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고 또 윽박 지르시기까지 모세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우리는 어쩜 모세의 이야기를 보며 답답해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실패와 좌절감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도전 앞에 여러 이유로 겸손을 가장하며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고 반문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의 동육자를 붙여주십니다 다시 말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며 사명을 주셨으면 감당할 힘도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 동육자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어떤 일을 이루고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의 여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룩기까지 설득하고 아론을 세우고 또 이적을 행한 능력까지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원약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당신의 백성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지금까지는 참으시고 사명에 합당하도록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고 또 믿음의 동육자들과 함께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사명 앞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연약한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그 상처까지도 끌어안으시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하루 동일한 은혜를 우리 역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주신 사명 앞에 충성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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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